비행에서 내려서 걸어오면 여기가 고항 안이구요 고항 안쪽에서 저쪽으로 나가는데요 여기가 카렌타라는 곳입니다 가격은 다 비슷한데요 주의할 점이 뭐냐면 너무 싼 걸 하면 차 퀄러티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보험도 있고 해서 너무 싼 거 하지 마시구요 중간 가격 거의 가격이 비슷하니까 너무 싼 거 하지 마시고 여기서 차를 빌리셔도 되겠습니다 가격은 비싸지 않습니다 랑카의 특징이 다가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서 차를 빌리셔도 되겠습니다 저쪽에서 들어오셔서요 여기에서 차를 빌리시고 정오머니 이제 차를 빌리시면 같이 안내를 해 드립니다 여기로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이곳이 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이 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이 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곳은 차를 빌리щёn 대실에 또 이른명합니다